안녕하세요 일산주엽집복싱 유경환자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땀을 흘렸을 때 체온에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육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리예요 왜 거리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유명한 지도자분들, 유농한 지도자분들이 계셔도요 우리가 거리가 멀게 되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운동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목표의식이 있어서 처음 1주, 2주는 정말 잘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길거리에 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싱이나 헬스를 등록을 하고 안 나오시게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리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체육관의 분위기와 프로그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체육관의 분위기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싱 체육관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체육관의 분위기를 일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와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는 상담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체육관 분위기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뭐 크게 얘기하자면 뮤직복싱, 정통복싱, 다이어트 복싱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운동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자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복싱 체육관들이 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월 수에 따라서 할인되는 가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맞아야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체육관의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내가 페이를 지출하면서 그 체육관에 등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운동 목표라고도 할게요 한 분 한 분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골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의 운동 목적에 맞는 체육관을 찾아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정통복싱 나는 시합을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디 디자인 나의 몸매를 만들어서 멋진 프로필 사진 같은 걸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체육관의 비포 애프터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라는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합 뭐 자기 방어라고 할게요 셀프 디펜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육관을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체육관에 뭐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대회 입상 경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가셨을 때 만약에 운이 좋으시면 스파링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 나한테 좀 맞겠다 싶으면 그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이제 스파링 같은 경우나 메스 복싱 그리고 그 체육관에 그렇게 시합을 나가는 관원분들의 인프라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복싱이 개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선수생활 때 항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운동 파트너가 있었고요 운동 파트너로써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량을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뭔가 동기부여라는 게 더 많이 되고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단체 운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체 운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으로 점점 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싱도 혼자서 고독하고 지루하기만 하지 마시고 경쟁력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더 많이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력이 비슷한 분들과 아니면 서로 생각이 비슷한 분들과 서로 미트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메스 복싱이라든지 스파링을 통해서 실력을 늘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복싱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개인 운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체 운동 후 개인 운동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꾸준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싱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디 프로필입니다 복싱 선수같이 체지방 없는 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꼭 찍고 싶으신 분들은 그 체육관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체육관에서 이제 뭐 복싱 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크로스피스라는지 펑셔널 크로스피 아니면 웨이트레이닝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는지를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이제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런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욕심을 내세요 항상 다치지 않고 즐겁게 복싱을 즐겁게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동기부여 나만의 목표를 찾아서 꼭 복싱이란 운동으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산주엽식 복싱 유기형 관장이었습니다 쑥쑥쑥 팽 내 몸의 모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원 투 훅을 나눠고 칠 거야 아니면 주먹을 잘 쳐주면 피해볼 거야 뭐 시합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아니면 쉬운 게 다이어트일 수 있도록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함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동기부여가 있고 뭔가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도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화이팅 하시면 복싱 체육관 코미네틱을 모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